의료 측정 클럽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조직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올해 후반기에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반기에 만들어 놓은 그런 조직력으로 잘 관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2013년에는 저희 연구단, 연구센터에도 새로운 인원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더욱 더 활기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모쪼록 2012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13년 새롭게 계획하시는 일들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도 측정 클럽 회원 여러분. 임진연이 벌써 지나가고 우리 개사는 맞이하네요.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구근이 정말 크게 펼쳐져 나갈 시기라고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지나봐야 알겠지만 아시아로 세계의 기운이 몰려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경도 클럽 회원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셔서 힘차게 공비하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도 클럽 회원 여러분. 다사다나마했던 2012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뭐 개선을 비롯해서 많은 이벤트가 있었는데 강도 클럽은 그렇게 많은 행사를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2013년도에 새로운 개사 년이 시작되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힘써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와중에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